자 지금 주사위 보이시죠 이제 여러분 곧 식사를 할 텐데 식사 전에 팀원 교체 기회를 건 첫 번째 미션 진행하겠습니다 팀원 교체 기회를 건 첫 번째 미션 진행하겠습니다 아 좋아 벌써 헤어져야 하나? 야 딴 생각하지 마세요 이대로 가면 웃겨 이번 미션은 주사위 고 스톱으로 주사위 고 스톱으로 두 팀이 한 명씩 교차로 주사위를 던져서 자신의 팀 주사위 숫자 합이 10이 되거나 10에 가까운 팀이 승리할 거고요 주사위를 던진 후에 다음 전 주사위 던지기를 고 할지 스톱할지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숫자 10이 넘으면 패하게 됩니다 아 재밌다 선우공 누가 먼저 할지 정해 주십시오 자 선우공 누가 할까요? 먼저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가위바위보 하시죠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뭐? 아 화 좀 내지 뭐예요? 화 안 났어요? 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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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위바위보는 뭘 생각해? 아니 가위바위보는 뭘 생각해? 오케이 자 럭하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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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지효가 먼저 됐습니다 야 금손균에 여기 다 모였다 여기 4 나오면 되게 좋은 거야 파이팅 야 금손균에 여기 다 모였다 여기 4 나오면 되게 좋은 거야 4 4 4 가면 시험 나오는 것처럼 어 좋아 좋아 지효야 4 지효야 4 지효야 4 홍준씨 당겨주세요 네 넷 넷 4 4 야 야 4 4 야 야 진짜 미쳤어 너 정말 진짜 미쳤어 너 정말 야 야 뭐 이러냐 얘는 야 야 뭐 이러냐 얘는 어 스톱 가야죠 가야죠 야 진짜 너 진짜 너는 됐어 됐어 야 야 야 이 형이러분 Ariana 천하니가 더 부담가질 필요가 없잖아 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부담가질 필요가 없자 4 좋아 4 부담가질 필요가 없어 4 좋아 4 4 4 좋았어 6이다 뭐가 좋아 아 안돼요 뭐가 좋아 좋았어 6이다 뭐가 좋아 아 안돼요 아 안돼요 지금 높은거리고 나 좋아해요 이게 뭐가 좋아 황하게 생겼어 지금 이거 높은거리고 나 좋아해서 이게 뭐가 좋아 황하게 생겼어 지금 야 분위기 안 보냐 지금 이 많은 스태츠를 너 혼자 좋아했어. 이 많은 스태츠를 너 혼자 좋아했어. 야 너희 둘이 한 게임씩 출장 전제야. 야 너희 둘이 한 게임씩 출장 전제야. 너무 지금 못하잖아. 형 그냥 육 나와서 끝내. 육 나오면 되잖아 육. 갑니다. 갈게요. 갑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기진아. 기진이 지금 기긴 다리. Don't you? 인부 인부 인부. 너 둘이.. maar 업praex測len. 인부라는게 뭐냐면, 인부가.. 인부라는게 뭐냐면 인부가 어디를 가는지 아니 인부나 Sou Schmerl 유행 중이소 include 인부라는게 동네를 하잖아요. 인부라는게 뭐냐면 인부가 어디를 가는지 además 인부라고 잘하는 builders 인부가 동네를 하잖아요 아니 잠깐 왜 동네를 하죠. 아니 이거 뭐.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모든 던지는 게임이 인구가 다 있다니까요. 아 나 정말. 자 9입니까 스톱입니까. 7이죠 7. 7이면 좀 위험해. 1 이상 3개야. 50이지 그래. 반반 확률 반반 확률. 아 잠깐만 한 10초만 주시겠습니까. 네 10초 드릴게요. 네 얘기만 드릴게요.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야 우리는 지금. 야 우리는 저런 고다. 아니 오빠 스톱하다. 다음 판 있잖아. 그래. 자 레츠 고. 레츠 고. 3 나오면. 뽀뽀 한번 해. 뽀뽀 한번 해. 저것만 안 했어도 괜찮았는데. 야 이거 끝나면. 아 설마 이게 6이 나오겠네. 아 설마 이게 6이 나오겠네. 6만 안 나오면 돼요. 우와 넘어갔어 이겼어. 우와 넘어갔어 이겼어. 정말 뽀뽀가 내가 했잖아. он. 똥을 애 무쳐요. 똥을 애 무쳐요 혀. 똥을 애 무쳐요 형. 똥을 애 무쳐요 형. 똥을 몬치다니. 아니 똥을 입으로 싸요 우리가? 입으로 똥을 싸니까? 진짜 진짜.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미안합니다 재호 씨. 소민 씨, 한 번만 하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너 사과드려. 너 진짜 너무 더러웠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윗물이 맑아, 턱이 맑지. 윗물이 맑아, 턱이 맑지. 내가 보고 배운 게 이런 건데. 그러면 형을 한 대 쳐라. 그러면 형을 한 대 쳐라. 죄송합니다. 사실은.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어린이들이 많이 보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절대 이런 룰을 어기는 행동. 맞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자, 블랙 팀 승리. 우와, 언니. 재미있네 이 게임. 이렇게 해서 블랙 팀은 멤버 팀원 교체 가능합니다. 분명 구매해야 돼. 소민이 아니면 내가 가야 돼. 여러분, 체인지 하실 거예요, 스테이 하실 거예요? 무조건 체인지 해야죠. 저희 도전을 해야죠, 저희. 이거 누가 돌립니까? 상대편을 돌려주기 하죠. 그래요. 지오나, 천국이. 지오나, 천국이. 우리는 전소민. 안 돼, 쉬워. 하동훈. 전소민. 하동훈. 자, 하나, 하나, 둘. 됐, 가자. 간다. 전소민, 전소민, 전소민. 제발, 제발, 제발. 전소민, 전소민입니다. 전소민, 전소민. 전소민. 소민, 전소민. 정공규! 와. 정공규! 와, 뉴스 이릅아. luo ooh. 이게 여기서 가지만, 정공규! 여기서 가지만 않는다. 여기서만 안 넣으면 돼. 여기서 간 사람이 슈퍼똥인 거야. 교수 cooke. 형, 가지만 않는데. 여기서만 안 넣으면 돼. 여기서 간 사람이 슈퍼똥이라는 거야. 형, 아까 snowballek. 우리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즐거웠습니다 석진이 나오면 대박이에요 우리는 석진이 나오면 대박이에요 석진이 나오면 대박이에요 우리는 석진이 나오면 대박이에요 여기서 간 사람이 최악이야 간 사람 최악이야 나만 안 나와야 돼 나도 가기 싫어 나도 진짜 가기 싫어 자 준비 제발 석진이 형만 나오면 대박이야 이건 진짜 광수 세찬이 있어요 아니야 석진이 형 석진이 형 안 돼 안 돼 나 안 나올 거야 나 안 나올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안 나올 거야, 나 안 나올 거야. 안 돼. 안 돼. 이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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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야, 빨리 와! 박수야, 빨리 와! 오케이! 룰렛 하지 마, 조작이다. 아니, 구구단을 맺어도 약한 사람이 있는데 난 룰렛이 약해요. 자, 팀복 주세요. 바꿀게요, 어디 바꿀게요. 저 형은 안 돼. 아니야. 저 봐봐, 검정색 얼마나 잘 어울려. 살아난다, 살아난다. 아, 그런데 여러분, 아까 화이트 팀 룰렛 마음에 안 들면 한 번 더 기회 있었는데 여러분 안 쓰시기로 지금. 우와! 우와! 어, 잠깐만! 룰렛! 아니, 내가 잘 쓸 건데 내가 내 주먹에 있었어! 내가, 내가 줘요, 내가 줘요. 내가 줘요, 내가 줘요. 이거 이따 쓸래? 이상한 양반이네. 왜 지급성, 이거를. 이거 화이트 팀인데 이걸 왜 가져가 있냐고. 아니, 블랙이 왜 그러냐고, 블랙이. 2년 반이야, 2년 반이야. 자, 이거 화이트 팀 거니까 결정적일 때 쓰십시오. 화이트 팀 거니까. 지금만서부터 결정적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너 지금 무슨 색깔이야, 네 옷이? 검정색이야, 검정색. 검정색인데. 들어와. 진짜 아무도 생각 못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자, 여러분. 1% 어떤 곳으로 곧 떠나게 될 멤버들을 위해 저희가 여름철 보양식 오리 만찬 3종 세트를 준비했는데요. 아, 좋다. 맛있겠다, 근데. 아, 진짜. 야, 이거 봐. 오리구이. 주사위가 또 있네. 아, 또 있네. 아, 주사위가 또 있네? 앞서 했던 주사위 보스턴 미션 단판 승부로 이긴 팀만 만찬을 드실 수 있습니다. 컬! 이긴 팀만 만찬을 드실 수 있습니다. 컬! 우리 팀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게임. 육, 육. 육, 육. 이, 좋아. 이, 좋아. 이, 좋아. 뭐 어차피 이게 뭐 다 운인 거지. 오우. 아, 형님. 이 나와, 이. 어, 육. 딱 던지면 오가, 딱 던지면 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딱 던지면 오가 나와요. 봐봐, 나 봐봐. 이제 오가 딱 나온다고 봐봐요. 오가 나와요. 봐봐, 나 봐봐. 이제 오가 딱 나온다고 봐봐요. 어, 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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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돼요, 오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제가 탕 쪽으로 좀 앉아도 될까요? 탕 먹어요. 여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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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여기 앉아, 앉아. 여기 앉아. 자, 우리 뭐 먹고 싶으면 하겠습니다. 이야. 아, 여기? 오리, 오리 났는데. 안녕하세요. 형 그거 아시죠? 이 오리가, 이 오리가 여름 보양식인 거. 이게 지방이 그냥 지방이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이라. 다이어트예요, 참. 다이어트 되게 좋아요. 오리가 진짜 좋아. 오리는 단백질은 굉장히 많지만 지방이 좋은 지방이에요. 건강한 지방. 껍데기는 맛있다. 원래 오리는 껍데기 먹는 거야. 어머나, 세상에. 야, 이거 한 쌈 누구 주기 쉽다. 이거 명이나물에다 싼 거야, 이거. 야, 이거 한 쌈 누구 주기 쉽다. 이거 명이나물에다 싼 거야. 아. 상큼했어. 소민아. 자석, 자석 인간 좀 보여줘. 그치, 그 밥 뜨거움도 되냐 혹시? 이거? 이거 대면이 진짜 준다. 안 해봤어. 이거 대면 진짜 줄 거야? 뭐야, 자석 인간! 자석 인간! 구름 있어, 너 줄게. 구름 있어, 너 줄게. 구름 있어, 너 줄게. 너던만. 너던만 넣었습니다. 고개 주세요. 방수 형, 늦었어요, 늦었어요. 고개 너. 제발, 제발 나도 한 번만. 저거 붙었습니다! 고기 주세요! 저도요! 고기 주세요! 저도요! 방수 형 늦었어요 늦었어요 저도요! 방수 형 다른 거 해야지 한 번만 더 이리 주십시오! 이거 있잖아 한 번만 더 이리 주십시오! 야 그거 먹으면 줄게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광수야! 그 김을 이빨에 잘 붙이면 줄 수 있을 것 같아 막 근데 뭐 김을 막 김을 막 구렛나루에 붙이고 이런 사람 최악이야 안 해? 안 줄 거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구렛나루에 붙어? 아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리 광수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 그래 딱 저렇게 해야 돼? 생각이 많아진다 아니 생각이 왜 많아져요? 오빠 저 여기도 붙었어요 어디요? 어 좋아 좋아 야 그만해! 그만해! 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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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리리를 쓰 rment 흥 아 명랑을 진짜 맛있다 이건 진짜 맛있다 명랑을 싸우는 거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야구선수만 눈 밑에만 김 부치고 막 그러지 마요. 김 부치고 막 그러지 마요. 야 너도 그만해 형한테 야. 죄송해요. 형도 아빠야. 형이랑 이러고 싶겠니? 형이랑 이러고 싶겠니? 죄송해요. 아 그럼 여기저기. 야 드림이 요즘에 런닝이 없네. 이런 거 따져가지고 뭐 어떻게 일을 해요. 직장에 나왔으면 그냥 직장에 자기 저기 맡은 역할을 해야지. 와우 패타스티 베이비. 와우 패타스티 베이비. 어 좋아 좋다 동근영 좋다. 어 좋아. 포탑 동근영 좋다. 패타스티 베이비. 어 좋아. 포탑 동근영 좋다. 아 돌렸어요? 아 한 번 주세요. 와 저렇게 하는데 못 먹으면. 와 저렇게 하는데 못 먹으면. 와 너무 많다 진짜. 근데 줄 수 있는 권한 형들이 있고. 아니 근데. 아까 광수 그림이 더 셌어요. 노래를 하셔도 좋고요. 노래를 하셔도 좋고요. 그냥 그래요. 노래를 하셔도 좋고요. 가슴수게 채워요. 가슴수게 채워요. 아 저 괜찮았다. 그래요 아 주세요. 여기 저 닭다리 아니 저기요. 희다리. 요거 하나. 여기 드세요. 니가 왜 먹냐. 잠깐만 야. 야 도라이 아니야? 야 니가 니가 왜 먹냐. 니가 니가 왜 먹냐. 와 대박은 대박이다. 방수형 니 안에 다 어금니. 방수형 어금니까지 들어간 거 어떻게 그럴 땐이야. 대박이다. 방수형 니 안에 다 어금니. 방수형 어금니까지 들어간 거 어떻게 그럴 땐이야. 그게 아니야. 목총까지 넣었어. 목총까지 넣었어. 아 니가 끊으려다가 못 끊은 게 고기가 아니라 목총까지 넣었어. 고기인 줄 알았는데 고기인 줄 알고 땡겼는데 목총까지 넣었어.